김주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지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지금은 반납하면서 코스닥은 하락 전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일단은 오전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지요.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요. 그래도 교수님, 인하를 기대했던 게 공존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하를 앞두고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시장 방향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한국은행이 복귀해보면 작년 1월 이후에 최장기간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은 기대가 좀 빠르죠. 간방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7월달 FMC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 인하가 9월달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금융시장에 팽배해질 것 같고요. 따라서 10월달에는 한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 기자회견이 쭉 있을 텐데 이러한 소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우리 시장에 특히 외국인 수급에 판류를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그래도 한국은행이 미국과 함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교수님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두 분관도 전략으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지금 교수님은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좀 전망하셨거든요. 대표님은요? 시장에 대해서? 다행히 저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선물 흐름도 좀 괜찮아지고 선물도 지금 이번 주 내내 사고 있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나눠서 지금 거의 우리도 한 1조 이상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8월 1일 날 주가가 2,777이었습니다. 지금 2,700 간식이 넘었죠. 이것도 감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케이지 수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쌍둥이처럼 방향성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내일 시장이 내일이 우에다 총재가 일본 국회 가서 청문회 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좀 강하게 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 한 번 강세로만 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다시 한 번 좀 올라갈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이 오늘 우리 금통회도 끝났고요. FMC 의사록도 무난히 지금 잘 나왔고요. 그러면 내일 그것만 잘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파월의 기조연설은 잭슨홀 기조연설 같은 경우는 그닥 기대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소문난 전체에 먹을 거 없을 것처럼 그냥 뻔한 얘기할 것 같다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본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서 내일 그 이벤트만 좀 잘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수급이 좀 좋게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오늘 시장 보면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하의 훈풍이 퍼지고 있다.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엔케리 자금 회수와 더불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특히 오늘은 많이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온풍이 훈풍이 스프레드 아웃, 퍼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훈 차장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규모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국장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예상이 좀 됐었고 소수 의견에 대한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치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일본 쪽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일본은 좀 특수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글로벌 쪽으로 금리에 대해서 쉽게 손댈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미국 쪽에서의 액션 후에 우리나라도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 달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50pp 인하에 대한 확률 퍼센트가 30% 중반까지도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이제 끝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에서의 반응이 우선은 1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방향으로 갔을 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의한 또 이제 이 부분이 달러 약세에 의한 우리 전체적인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이번 주까지 봤을 때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안에서 이제 섹터 뭐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비중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지금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보다도 대형주 특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2차전지 이쪽의 수급, 이쪽의 대표 기업들을 수납의 형식으로 지금 매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날 뭐 전날 뭐 삼성전자, 에스칸이 떨어졌다 한다면 다음날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전날 올랐었던 대형주들이 또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가지고 우선 뭐 잭슨홈 미팅 전에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통화 정책에 의한 시장의 수급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건희 대표님은 하락이 과했던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오늘장이다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문장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의견은 변동성을 이용하자예요. 어떻게 이용해 볼까요?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쏠림 현상이 강하죠.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다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가 올랐는데 아무도 오른 이유를 모릅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바닷건에 있는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쇼커버링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추세 반등이 나왔느냐 추세 반등이 나오려면 업종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기미는 없죠. 여전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바닷건에서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는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AI만 보고 달려왔던 시장이 AI가 지금 한풀 꺾이면서 금리 인하 이슈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의료 AI까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런 쪽은 처음 스타트 바닷건에서 거래량을 대거 실으면서 처음 스타트하는 종목들은 단기라도 매매를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제가 변동성 이용하자는 거는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지금은 일정 부분 포지션을 잡고 현금 받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서 수급이 많이 몰리는 섹터들 그게 이제 종가까지 이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 날 정도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은 시간이다.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줄면서 주식도 양극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테마주가 한번 싹 돌고 테마주가 오늘 다 죽어 있죠. 그리고 갑자기 2차전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메인 섹터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더 지금 저가 매수,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그것도 큰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오죠. 단타를 작은 거서 하지 마시고 큰 데서 하셔라. 그러면 충분히 큰 수익은 아니어도 일부 수익은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오늘의 전략 한마디는 사실 보를 이용하자,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 아니고 대형주 중심의 큰 종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훈 차장의 전략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은 지켜보는 시장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월 초에 증시 급락한 이후에 대부분 회복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출주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이끄는 수출주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지고 있고 그런데 중소형주 또 내수시장, 우리나라 경기가 내수 경기도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장이 좀 바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금리와 또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섹터도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러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또 이제 다른 내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수출주로 지금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당분간은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한 대형주 위주로 매수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변동성을 이용하자 대형주 위주로 두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런 전략을 안고 오늘 뜨거운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쪽은요. 인터넷 대표 주자들이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개장할 때 흐름만 해도 이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1시간 사이에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고점 부근이죠. 4%, 5%가량의 상승. 카카오는 한 2에서 3%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하방 압력을 받았던 섹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언제쯤 두각을 나타나게 될지 오늘의 상승을 의미 있게 봐도 될지 팻말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다 안 산다 의견 들어주시지요. 두 분의 의견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일단 매수하겠다인데요. 채 GPT가 쏘아올린 공이었던 것 같아요. 출시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다만 대표주자들이 국내에서는 활약이 크지 않았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예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매수한다면 언제까지 보고 가야 될까요? 일단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 사는 건 또 다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짧게 지금 16만 원대에서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16만에서 18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를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제가 아쉬운 건 카카오랑 네이버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가 너무 많죠. 또 총수분도 안에 들어가고 계시고 지금 정부로부터 핍박도 받고 있고 그런 기업을 굳이 사가지고 리스크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왜 빠졌냐라고 대부분의 투자자한테 물어보면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도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이 그런데 안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죠. 밸류에이션을 뺀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뺀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데 그럼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거의 바닷건을 잡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도 용이하고 지금은 단기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올해의 실적, 물론 이제 눈높이들이 높았을 때에 비해 높았을 때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성장을 못했지만 지금 눈높이들이 다 낮아졌죠. 그런데 이 낮아진 상황에서 작년보다 만약에 한 4천억 이상 더 번다고 하면 충분히 사볼 매력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카카오랑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사실은 네이버 다니시는 분들은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인 관련된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여전히 뺏긴 것도 아니고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굳이 안 살 이유는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는 않죠, 지금. 매력적인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해서 모든 게 정배열로 돌아선 주식이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 롱텀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카우라고 불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을 휩쓸었던 훈풍이 한 2년 정도 지났죠.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양사에 가는 방향도 그렇고 주가의 행보도 좀 다르지만 우리 이건희 대표는 네이버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성우 차장은 전반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희 차장님처럼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날 수 있다. 아니면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조금 더 날 수 있다. 어느 쪽이실까요? 글쎄요.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또 꼽으라고 하면 네이버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판단될 것 같은데 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네이버가 오르는 것도 클럽엑스에 대한 이밀센서 또 AI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가는데 대체 무슨 큰 그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선 AI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성장주로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불안해지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AI 쪽에서의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부분도 중간중간에 많이 삐걱삐걱 걸었던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네이버가 클럽엑스 또 AI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르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오르면 좋지만 저는 이제 이 네이버가 광고나 어떤 기본적인 본업에 대한 실적 자체는 지금 무상향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AI 쪽으로와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크게 더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 몇 년 전만큼의 성장주로 분류하기도 지금 애매해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네이버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커머스 기업들도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커머스 쪽의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나 이쪽에서의 수익 부분은 점점 우상향 추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AI 쪽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안 갔던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는 좀 매수로 관점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계속 AI 쪽과 연결하면은 주가는 경험을 우리 초보도 경험해봤지만은 많이 매수했을 때 실망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AI 쪽과 연결이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취합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섹터 이야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준비했는데요. 앞서 이건희 대표님이 힌트를 좀 주셨어요. 바다권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추세 반등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는 괜찮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상승했던 배경에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한 섹터들이 테마성 성향을 갖고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에 따라 전구체까지 이번 주에는 상승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은 리튬 쪽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산다 안 산다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 다시 한 번 엇갈리네요. 이 대표님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단기 투자 답변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일단 엘제앤솔 삼성 SDI 덩치 큰 2차 전지도 올랐었잖아요. 이들이 오늘도 방어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좀 해석해 주시죠. 아마 매경을 계속 틀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오랜만에 저렇게 사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이쪽 섹터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원래 여름에 사서 여름 요맘때는 사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죠. 헤리스와 트럼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대놓고 7500달러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아니고 11월 달 되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사야 되는데 지금 근데 올을 왜 들었냐면 어제 오늘의 수급 자체를 보면 당분간 여기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럼 오늘 종가 무렵에 좀 밀리더라도 이쪽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어제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주식의 상승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상승입니다. 이거 왜 오르지? 어제 코멘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기사 하나 보니까 헤리스 지지율이 올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꾸로죠. 반대죠. 그러면 그 기사는 잘못 쓴 거고 그럼 분석 자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오로지 수급인데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수급이 이게 쇼커버링이 됐든 파생상품 쪽에서 쇼커버링이 됐든 아니면 지금 바닥권을 훑든 이런 빈집 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온다는 거는 반등을 한 번 줘보겠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거에 수능에서 단기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고 아 나 그런 거 자신 없어 그러면 좀 더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지켜보시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제 오늘 이틀 오르니까 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서 제가 오늘도 아까 이제 밖에서 작가님한테 한번 주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여전히 추세 전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뺀 것조차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로 지금 바닥입니다. 사십시오. 이런 코멘트가 아니라 단기 변동성을 노려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 하지만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긋고 들어가셔야 되고 오히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차라리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선거 이후에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권희 대표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연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의 수많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장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LGNOS을 전하셔야죠. LGNOS을 하시거나 삼성 SDI를 하시거나 적어도 포스코 퓨처엠 정도 규모는 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철강업이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나마 지금 바닷건에서 덜 오른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정도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고요. 그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LGNOS이 그래도 물리더라도 빠져나오기 쉬운 자리에 있고 지금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121선에 닿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LGNOS 솔루션을 오히려 사시는 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주식인데 이게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런데 요즘에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어제 6% 오르고 오늘 3% 올랐거든요. 그저께 사신 분들은 거의 10%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제 121선을 못 지키고 빠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또 도전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물려도 이런 정보에 물려야 나오기가 쉽다. 지금 어제 오늘 수급을 본다면 2차전지 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추가적으로 열어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투자한다면 대장주 위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야 나오기도 더 편리합니다. LGN솔 그리고 가격 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도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해보죠. 리튬즈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용 차장님이 도와주세요. 일단은 2차전지 안 사겠다라고 주셨는데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의 연저점 부근에 있는데 오늘 2차전지 안에서도 리튬주의 강세가 제일 두드러지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지금 본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국인들이나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2차전지 소재도 이제 기업들을 사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내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지금 외적인 요소로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8월 초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7월 달에 CPI나 여러 가지 경기 미국 경기 침찬의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 달에 외코프로 비엠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사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로의 2차전지 소재주들은 사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비유는 안 바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저가의 또 이제 미국에 대한 경기 상황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매소 관점은 유효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리튬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리튬즈들이 아직 폭등하는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좀 받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단순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공급과 수요에 의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리튬에 대한 가격도 상승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상황은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의 판매량 그리고 중국 기업과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좁혀지지 않는 한은 적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추세 전환 말씀하셨듯이 추세 전환은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두 전문가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지만 그 안에 근간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공통 부모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의료 AI를 저희가 꽤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두 전문가는 현재 의료 AI를 산다 안 산다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의료 AI는 좀 좋다라고 보셨는데 이권희 대표가 지난주에 의료 AI를 꽤 강하게 어필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지난주일 겁니다. 지지난주일. 네, 목요일 날 쉬었으니까 광복절 때문에. 지지난주에 JLK를 말씀드렸는데 루니카 비누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AI의 투자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작년에 이제 좋았던 뷰들이 사실은 오래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때 계획했던 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AI 열풍이 불면서. 그때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시장에서 많아지면서 의료 AI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하게 우리나라가 잘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진출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이런 계획들을 쭉 발표했습니다. 기업마다. 지금 그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까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루닛, 뷰노, JLK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JLK는 뇌졸중 관련된 것들, 뷰노는 이제 치매부터 시작해서 암 진단 관련된 것들. 루닛은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유방암 진단 시스톱스웨어를 미국 병원에 팔았는데 그 병원이 뭐 체인만 해도 한 400개가 넘는 병원이니까. 물론 이제 그 돈을 따지면 사실은 얼마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버는 걸 보면. 그런데 이게 확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 꿈꿨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아,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처음에 예전에 루닛이 처음 올라왔던 2023년 5월달 이럴 때 5, 6월달 작년 한 봄쯤에 막 올라올 때 저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왜 올라가지? 네. 저런 이상한 기업들을 왜 올리지? 저는 테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때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오버슈팅이었고 먼저 너무 빨리 샀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시 그거를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잘 밟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하나둘씩 뭐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루닛만 나오는 게 아니라 뷰노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3, 40%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2주 전에 적중률 100%로 지금 의료 AI를 보자 다시 한번 오를 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시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사장님도 사겠다라는 의견을 모처럼만에 피력하셨어요. 다만 2분기 실적에선 여전히 적자인 의료 AI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의료 AI 쪽은 뷰노 쪽도 올해 하반기 때 BEP 달성한다라고 좀 얘기했지만 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적자 폭이 그래도 좁혀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언제 되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지만 의료 AI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비용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우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해외 기업들도 인수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사업 구조 자체상으로 봤을 때 적자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되 지금 현재 매출 구조는 늘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고 바닥에서 매수하는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루닛도 그렇지만 의료 AI 쪽도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수조나 판매 부분이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평가가 아닙니다. 저가에 한번 담아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 AI 정리 도와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빠르게 궁금증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게임 주 봐야겠지요. 대장인 크래프톤이 하락 전환하면서 게임 섹터의 상승률 자체는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카카오게임즈, 네이버, 넥슨게임즈,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일단 버텨주는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신작이 발표하고 나면 세론으로 하락하는 변동을 보였던 게 게임 주이기 때문에 좀 믿어봐도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산단 안 산다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꾸준히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볼까요? 중장기적으로 게임 섹터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중장기로 보기에는 저희가 이미 중장기로 오지 않았습니까? 부진하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전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몰라서 진짜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한 게 게임인데 게임주가 한참 안 좋았을 때가 크래프톤이 한 20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였는데 그때 공부해보니까 크래프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크래프톤이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크래프톤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펄어비스가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게임 스탑 2024 하면서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공개를 일부 했는데 붉은 사막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5, 6년 전부터 나온다고 했던 건데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50이라는 일단 경쟁작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나와보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작 기대감 있는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전반보다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는 게임주 전반보다는 압축해서 몇몇 주도하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성훈 차장께는 이렇게 여쭙을게요. 게임주에 관심이 있거나 게임주를 가진 분들은 지금 독일에 엄청나게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게임스건 2024 때문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들썩임이 꽤 오래가지 않나요? 아니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모멘텀 사라지면 게임주 주가들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게임주 게임 기업들의 3분기 때 신작 출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3분기 약간 비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한다. 또 그럴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금리나 어떤 수혜주 그리고 지금 현재 제조업체 수출주 위주로 한 번 붙잡는 종목들을 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성훈 차장님의 뷰가 저 개인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약간의 수세적인 그런 뷰인 것 같은데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앞서서 이제 종목들 제가 많이 매수하지 말라라는 액스 많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 로지스 우선 이 제약바이오 업종안에서 삼성바이오 로지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상방의 시작도 괜찮았었고 또 이제 미국 생명보화법이나 여러 수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 일치가 좀 지금 트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로지스를 말씀드립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는 전략에 걸맞게 이성훈 차장의 오늘 공략주는 삼성바이오 로지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이스페타시스 갖고 왔고요. 또 저거 얘기 안에 얘기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 여전히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서 같이 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은 성공했는데 여기서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여전히 근데 올해 실적 잘, 계속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TPU 만드는 구글에서 본인들에 맞는 커스터마이징한 MLB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준비 중인데 그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구글만 요구할 거냐. 앞으로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페타시스도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 마음속의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실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고점이 5만 9,700원이었는데 그거는 살짝 넘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공략 중 이스페타시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는 수급의 현황 알아봐야겠죠. 박쌤이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